연하구에 대한 생각들이 타자가 빠른 공을 확실히 노리기는 좀 어렵게 만들잖아요. 복잡해지죠. 이학주가 초골을 때렸고 센터 방면 중견수 잡아냅니다. 박혜민 경기 끝났습니다. 유영찬의 5아웃 세이브와 함께 LG 트윈스가 시리즈 2승을 선점하면서 이제 4연승을 달립니다. 자 오늘 경기는 손준호수 호투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에 박혜민 선수 멋지게 잡았지만 오늘 LG 외아수들의 수비가 오늘 경기의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2대1 행점차 승리를 거룬 LG 트윈스였습니다. 중계방송 여기서 마칩니다. 이태큰 구대성에서 리온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